Yeah, spit your mind They never think me for what put in those But they even think they just want to die on the cruise 그니까 쉽게 명중 여섯 번째를 잊어 소리가 딱 지금 묻혀 날 용서와 소서 이제 다음 말에 대한 고민 중 내 친구들은 그저 막을 즐기는 중 우린 이제 좀 묻자고 힙합을 하잔 친구에게 힙합을 이 가사를 쓴 작사에게 진심의 존재 글자의 무게감 나만 느낀 게 아니잖아 적지 못한 글자의 머릿속에 담는 게 죄인가 봐 두통과 악몽 두통과 악몽 일단 내 그 목걸이 좀 빼고 이야기하자고 최초 최초 그래 최초 최초 세척해도 에이 쏠은 바스톱 기다렸잖아 여자 와퍼 이미 윤미를 담으로 해 나와줘도 지랄인겨 온 랩에 목망하는 이유 중 하나겠지 온 랩에 나가줘야 진짜 여자 아프겠지 두통과 악몽 두통과 악몽 일단 그 단어부터 좀 빼고 이야기하자고 딴 래퍼 새끼들은 전부 돈 얘기하잖아 왜 난 아직도 내 실력에 대해 말해야 해 전설들이 알아보는데도 네 귀에 못하게 들린다면 그건 누구 문제냐고 넌 little boy로 나 기억하면 이 안 나 모두에게 이미 잘해 본 바 래퍼는 가사를 잘 쓰는 게 당연해 독도는 우리 땅인 것처럼 야 이 씨발놈들아 모든 래퍼들 앞에 어느새 숙제 같은 구월이 섞고 방송 없이도 된다는 말을 썩은 이파리에 유언이 됐네 rest in peace 이건 무언의 메시지 누구는 가사보다 듣는 게 먼저라던데 언제부터 시어가 없는 랩이 음악이 됐나 yeah 에이소 AK2 Radical Criminal yeah last kill 이제 시작해보자고 장례식